생산 확인 진짜 짱이 날려고 하네 그러다 가서 패스팅 오케이 다시 빠꾸 줄 살짝 잠어서 일자로 정렬 한번 시켜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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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견제 아 순간적으로 하다가 또 뱉었어 다시 줄 더 주고 아 제 차 입질 할 겁니다 아 아 으 으 으 쏙 걸어 오케이 행사는 있다고 했죠 내가 으 으 으 으 파도를 태워서 파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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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 상상 아무 때나 감지 말고 파도가 밀어주면 그때 감고 지금이 나갈 때는 지그시 좀 버티고 어 어 아 살짝 또 여기서 띄워 어 네 정신없게 만들고 돌에 타 박지 않게 이렇게 대를 이렇게 숙여주고 옆으로 그렇지 넘어왔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여기 랜딩 할 때 어 또 쳐박는다 마지막 여기 턱이 있잖아 요 턱은 파도가 밀어줘야 돼 어 또 쳐박는다 그렇지 밀어줬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큰 파도 온다 큰 파도 빨리 빨리 백 백 백 어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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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으 으 으 여러분의 그 관심에 어 떨어져 버렸네 자 올라왔죠 생선이 생선 확인 크리스마스 예 오 예 예 이윱 고 예 아니 아멘